Q. 몬베베 타임 윙의 유인 둘 셋! Q. 몬베베 타임 몬베베 타임 안녕하세요 몬베베 타임 Q. 몬베베 타임 Q. 몬베베 타임 Q. 몬베베베들 못 만난지 한참도 없었고 한참 됐고 오랜만에 만날 생각에 굉장히 설레는데 얼른 만나고 싶죠. 만나고 싶어요. 맞습니다. 태국목무베 여러분들한테 아주 멋있는 무대를 보이시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할 테니까 태국목무베 꼭 보러 가시겠습니다. 네 2022년 9월 24일 라파파 K 콘서트의 방콕 유니언홀에서 만나요. 네 만날 수 있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게 기다리도록 해요. 그럼 우리 태국목무베 저희 보러 와주실 거죠? 네 함께 즐기고 좋은 추억 쌓아갑시다. 네 마사 눈갑쇼 컴퓽 라오 예연아 갑 둘의 쑥 갑 갑 동영아의 콤라쿠 지금까지 모쇼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콤라쿠